안녕하세요 알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마지막 튜토리얼 강의가 파워 앰프에 대한 1부와 2부로 진행을 했구요 오늘은 마지막 3부 최종편이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파워 앰프의 매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구요 또한 임피던스 그러니까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하는데 임피던스가 또 중요하잖아요 임피던스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간방송이라고 하죠 실링 스피커 뭐 이런걸 연결을 할 때 많은 스피커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파워 앰프에 대한 섹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구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구요 12.5 부분이에요 매칭 파워 앰플리파이어 투 스피커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앰플리파이어 앰프와 스피커를 매칭하는 파워 매칭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정의를 부터 내릴 필요가 있겠죠 매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칭은요 A라는 장비가 있고 B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장비에서 B라는 장비에 신호가 파워가 고스란히 잘 전달되게끔 해주는 A 장비가 100이라는 출력을 내준다고 하면 그 100이라는 것이 B 장비에 100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걸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매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스피커 하고 파워 앰프의 매칭을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그 파워 앰프의 제조사가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파워 레이팅에 대한 규정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스피커도 그 규정 자체가 레이팅에 대한 정격 출력에 대한 규정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죠 파워 앰프가 100와트짜리 앰프라고 하면 스피커가 100와트짜리 스피커를 연결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조사마다 다르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피크 파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컨티뉴어스 파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파워도 얘기할 수 있고요 AS 파워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을 때 문제없이 동작하는 파워 뭐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조사 입장에서는 파워 표시를 뭐로 얘기를 하냐 피크 파워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칭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또 파워 앰프와 스피커에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워 앰프의 출력이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파워의 앰프가 구동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워를 올린다라는 것을 보면 파워 앰프에서 볼륨을 업하잖아요 그러고는 입력 게인 값을 올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파워 앰프가 입력 게인을 올리는데 그 이상의 파워를 올리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모니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예요 클리핑, 너무 많은 출력을 올리다 보니까 시그널 레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올리게 되면 클리핑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장난 원인이 뭐냐면 클리핑 된다는 것은 사인 웨이브 자체를 클리핑을 하기 때문에 하모니 디스토션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증폭기가 처리해야 될 시그널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폭 소자 자체가 과열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학적인 개념이니까 둘째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파워 레이팅에 대한 종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앰프의 레이팅이 피크 파워다 스피커의 피크 파워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스피커는 피크 파워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컨티뉴스 파워로 표기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개의 스피커와 앰프를 맞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파워 앰프를 실제 스피커보다는 한 3dB 출력에서는 3dB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가 100W 스피커라고 하면 앰프를 200W 앰프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도 해석하는 거죠 스피커 파워의 레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워 핸들링이 얘가 파워를 핸들링하는 것이 컨티뉴스 할 때 120W고요 프로그램 할 때 240W고요 피크 때 480W라는 거예요 뭐 규정상으로는 프로그램 파워 같은 경우는 에버러지죠 몇 분 안에 어떤 시그널의 에버러지를 집어넣을 때의 프로그램 파워라고 하는 거고요 컨티뉴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롱텀 에버러지예요 롱텀 에버러지를 했을 경우에 컨티뉴스 파워라는 거죠 오랫동안 시그널을 집어넣을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6dB 마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롱텀 컨티뉴스 파워와 쇼텀이라는 피크 파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크 파워를 비교했을 때 6dB의 마진 폭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거죠 잠깐 보시면 지금 JBL SRX835라는 모델에 패시브 스피커가 있어요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기가 되어 있죠 명확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크 파워가 3200W고 프로그램이 1600W고요 컨티뉴스 파워가 800W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피크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컨티뉴스 파워는 6dB의 마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3200의 반이 3dB이잖아요 3dB가 1600W고 그 다음에 그 3dB 또 3dB를 하면 800W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3-way 스피커라는 거죠 2-way 스피커가 됐든 3-way 스피커가 됐든 보통 우리가 바이앰핑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음쪽 로우 드라이버 로우 프리퀸시 담당하는 드라이버에 전류가 파워가 많이 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입쪽에 있는 드라이버에 구동하는 데에 파워가 의외로 작게 흘린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이앰핑을 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출력이 큰 앰프를 사용해서 딸리지 않게끔 저음쪽에 쏠려있는 이 파워가 하위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큰 출력을 제공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설계를 할 입장에서는 한 두 배 정도를 더 파워 앰프의 크기를 더 높인다라는 거죠 자 파워 앰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스펙을 지금 이거는 크라운의 뭐 최근 모델인 것 같아요 아이테크 4채널짜리구요 4,5옴일 때 3,500W 이게 뭐 안 돼 이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4,5옴일 때 4,000W 각 채널당 4,000W가 출력을 낼 수 있는 파워 앰프라는 거죠 와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컴팩트한데 그러니까 사말류밖에 안 되는 이 사이즈의 4채널을 4,5옴짜리 4KW 4,000W의 출력을 내는 앰프라는 거죠 여기서 스펙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센서티버티 자체가 어 1.28V RMS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MS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1.28V RMS 이거 같은 경우는 DB로 환산하게 되면 DBU로 환산하게 되면 4 4dB 조금 넘을 거라는 거죠 8V 같은 경우에는 한 20dB 정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아마 그 앰프에 대해서 어 잠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게 4채널짜리니까 이 시그널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어 마이너스 20dB라는 피크에서 마이너스 20dB 만큼 떨어지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0dB라는 거는 뭐냐면 파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dB가 두 배 떨어진 거 예를 들면 어 아까 전에 4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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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W 라고 했을 때 어 3dB가 떨어지면 2KW가 되는 거죠 2000W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3dB가 떨어지면 1000W가 되는 거 거기에 또 3dB가 떨어지면 500W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500W의 출력을 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얘가 이제 4000W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서머리라든지 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요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조할 상황이에요 어 피크 리미트 이제 보통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얘 자체에 그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 리미터라는 거는 어 rms의 곱하기 루트 2를 할 경우에 이제 정의를 한 거죠 피크 스트레스 홀드 볼테이지라고 pk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에요 rms 스트레스 홀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s 파워 같은 경우에 2시간 동안 했을 경우에 미니멀 임피덤스를 곱했을 경우에 이제 rms 스트레스 홀드 값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서멀 볼테이지 아까 전에 불이 들어왔던 서멀 볼테이지 등 요런 규정에 의해서 이제 불이 들어온다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볼륨이겠죠 이제 얘가 게인을 올리는 거죠 시그널의 레벨을 이제 올리면서 이 파워가 올라가는 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장비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때 맥시메 아날로그 인풋을 플러스 15db 로 할 거냐 21db 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셀렉터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rms 값을 리미터 값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크를 할 것이냐 에버러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프리셋 값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옛날에 이제 프로세서 역할을 앰프에 다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크로스오버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컴프레서라는 기능 EQ 크로스오버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프리셋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다면 어떨 때는 이 용도로 쓰고 어떨 때는 이 용도로 쓰고 프리셋을 마음대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지금 보시면은 그 이 파워 앰프의 표기가 어떤 표기냐면 1kHz 20ms 1km 라는 어떤 시그널을 20ms 로 버스트 한 거예요 갑자기 퍽 집어넣을 때 피크가 탁 들어왔을 때 그때가 4km의 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아니면 1km가 아니라 20에서 20kHz 에 어 수입신원을 집어넣을 때는 어 2.4km의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4음이었을 때 음 뭐 이런 거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 아 앰프의 임피던스 매칭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고민이 좀 있긴 해요 이거를 계속 튜토리얼을 튜토리얼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나면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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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